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86번가 정광훈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미루고 미루어지다가 오늘 한번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저는 지금 유튜브 주식경제 채널 86번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는 한국투자벨류자산운용 이라는 곳에서 매니저 생활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는 이제 2년 된 것 같아요 매니저 생활을 10년 하셨어요 네 거기가 첫 직장이었고 이제 마지막 직장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아 정말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 매니저 활동 하실 때 굉장히 그 잘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거가 다 좀 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근데 매니저들을 저도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그래서 알지만 매니저 출신들이 이렇게 매크로를 잘 아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관심이 적고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리서치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아마 그리고 또 이제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그런 하우스에 있었다 보면 아무래도 종목이나 이런 쪽에 대한 리서치를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저도 가끔 자주 보거든요 86번가 토요일 저녁에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들으면 막 와 목소리 좋다 내용이 진짜 좋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어떻게 매크로를 이렇게 많이 잘 알게 되신 거예요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 네 원래 사실은 전혀 몰랐었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회사 들어가서 우연찮은 기회로 금융 쪽 담당을 제가 좀 하게 됐는데 아니 금융을 해보니까는 금리 오로지 금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죠 진짜 뭐 보험이나 뭐 은행 아니면 증권 이런 쪽에 전문가 분들 너무 많으시니까 그분들은 완전 스페셜리스트 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외선생님 같이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쌓여가 가지고서 그래서 특히나 또 요즘에는 뭐 워낙 매크로가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거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얘기 집중해야겠다 하면서 사실 점점 그 내용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내용의 깊이가 정말 장난 아닌 것 같네요 깊이도 깊이인데 사실 이제 86번가 님을 시장에서 많이 인정하고 하는 이유가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잘 맞췄다 라는 평가 이것도 미화된 건가요 이것도 이제 보통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부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왜냐하면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아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제가 오늘 모시게 된 거는 뭐 미묘하게 이제 톤의 변화가 이제 지난주 지도가 있었고 그것도 예고했던 대로 11월쯤 되면은 사도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도 오래 전부터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와 이제 진짜 11월이 되니까 이제 사야 된다 라고 약간 제가 보기에는 과감한 그런 콜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회사 나오시고 이렇게 유튜브 하시다가 거의 제일 큰 비콜인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비콜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말씀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 진짜 좀 어 사실 이제 그 지금 시기 자체가 뭔가 뭐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는 확실하게 얘기하기엔 좀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예전에 뭐 그런 속에서 꼭 또 좀 시장에서는 변곡점이 나타나더라구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까지 했던 거를 믿고 그냥 이제 이제 이 말씀을 그러면은 원래부터 드리기로 했으니까 한번 밀고 나가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 변화가 됐다는 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제일 큰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연준이 이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는 것 같은데 그들이 비둘기적인 모습을 조금 보이는 것 아니냐 하는 거 첫째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시장이 제일 우려했던 게 인플레인데 인플레이션도 앞으로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꺾여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그냥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아까 표현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도권을 갖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네 그 이제 과거에 아주 뭐 길게 해가지고서 봤었을 때 미국의 물가 대비 해가지고서 소위 기준금리라고 하죠 이게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흔히들 FFR 가지고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제 기준금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가 보통은 물가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뭐 그 사이 인플레 때문에 고생할 때도 있고 아니면 디플레이적인 요소 때문에 고생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면 시장에 안정을 이뤄냈었던 저는 뭐 그런 금리 수준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CPI 대비해가지고서는 한 1.05% 정도 평균적으로는 높았었습니다 PC가 CPI보다 보통은 0.5 정도 낮으니까 연준은 PC에 대해서는 예측치를 발표를 하니까 이거 대비해서 보게 되면 PC 대비 한 1.55% 정도 높은 수준으로는 금리가 가 있어야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인플레 대항해가지고서 뭐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연준이 점도표 거기서 이제 금리 수준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연준이 이제 그 점도표 낼 때 같이 내는 경제 전망에서 PC 물가 전망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항상 뒤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9월 달에 발표된 거를 보게 되니까 PC 대비해가지고서 한 1.8% 정도 높게 내년도에 금리를 본인들 예측치를 잡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일단은 과거의 평균치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까지도 얘기를 한 거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충분히 여기서 뭐 인플레가 과도하게 뛴다 이런 전망만 없다라고 하면 연준이 이번에 이 고생을 하고서 처음으로 인플레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말씀 주신 대로 CPE가 CPE가 여기 있으면 금리가 여기 있다 좀 더 높은 데 있다 나는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고 미래 시점인 거죠 아 예 내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예예 이제 그 PC가 2.8이고 그 다음에 그 금리가 4.6으로 일단 찍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지금 좀 더 올려서 4.6 정도로 유지를 하고 물가는 CPI가 지금은 PC 기준으로는 한 6%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내려가서 그 밑으로 내려갈 거다 그런 전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주도권을 잡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잡을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처음으로 인플레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끌려가다 제대로 그래도 조금 정책을 예예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랬을 때 사실 인플레가 더 높아져 버리면 이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또 계속 올려나가야 되는 끌려가는 건데 인플레도 고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의 고점을 이제 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과거에 어떤 지표하고 좀 상관관계가 높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일 높았던 거는 뭐니뭐니 해도 그 ISM 제조 PMI에 나오는 물가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왜 이것이 좋으냐 하면 사실 그 높았던 인플레 시기가 70년대를 제외하면 잘 없었어요 그런데 70년대에 그때 당시에 물가하고 상관계수를 그어볼 만한 매크로적인 지금 발표되는 데이터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열이 굉장히 긴 거를 찾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게 일단 방금 말씀드린 이제 ISM 그 지표이고요 그럼 70년대 이 지표가 어떻게 정말로 작동을 했느냐라고 하면 흔히 지금도 하는 얘기가 이 물가지수가 CPI를 한 6개월 좀 선행하는 걸로 이제 자료를 해보면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70년대에도 그 모습이 완벽하게 거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앞으로 6개월 뒤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이것이 내려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80 이상으로 굉장히 이게 프라이스가 높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51. 몇 이 정도까지 확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에는 과거의 그런 확률적인 면 생각해보면 내려간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PMI에 나오는 물가지수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ISM 제조지수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쪽인데요 미국이 수입 물가가 또 좀 낮아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가장 많이 파는 데가 중국이고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미국의 수입 물가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셔야 될 게 하나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고요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강세로 가면 미국 수입 물가가 올라가 버리고 약세로 가면 내려갑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즉시는 반영이 아니고 시차를 좀 두고 미국 수입 물가에 반영이 되는데 두 가지 다 지금은 물가가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작년 말에는 13.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가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왔고요 ppi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생산한 사람들이 쇠가 많은 물가라고 본다면 예예 중국의 물가가 13%여서 예 1%요? 예예 엄청 많이 내려졌구나 예예 그게 내려와 있고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 연초만 해도 위안화가 6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7.3까지도 찍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도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입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결국 연준이 시작한 긴축에 대해서 너무 예상보다도 빨랐고 역사적으로도 없었던 수준이어서 놀라긴 했는데 인플레이션 순서 잡힐 거고 연준의 긴축 속도 늦어질 테니 주가를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다 엮여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되게 복잡한데 알고 보면 결국 인플레이부터 시작해서 긴축을 하니 달러가 너무 강해서 다들 힘들어진 맞아요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올해 너무 힘들었으니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만큼은 아닐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연말 연초가 되면 시장에서 많이들 하는 게 올해 어떻게 잘 했냐 이러면서 체크도 하고 내년 계획도 세우고 하잖아요 걱정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면 하이닉스가 최근에 오늘 기준으로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하이닉스도 가지고 있는 재고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좀 있고 이 얘기는 이익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북에 대한 평가라서 좀 한 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PBR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2006년 7년 이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자마자 그때 금융위기를 얻어맞았었습니다 하자 2006년 7년에 하고 2008년이 금융위기니까 네 바로 그냥 얻어맞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게 바닥을 상대 가치 평가로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PBR이라는 게 보니까는 저점에서 그때 당시에는 아 이게 최저점이야 했는데 그걸 뚫고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PBR이 절대적으로 저점을 잡을 때도 맹신해서는 안 되겠구나 PER도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그때 2100 이렇게 할 때 코스피 합산 순이익이 그다음에 예상치가 막 70조 때 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내려가더니 실제로는 30조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1000포인트가 깨고 내려갔는데 2100일 때도 PEI 11배 12배일 거다 그랬는데 1000이 깨졌는데 11배 12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거를 가지고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익에 대한 추정치니까 우리나라 이익 추정치를 보면 항상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긴 해요 조금 편향이 있기는 하죠 이익이 줄어드니까 PER이 주가가 빠졌어도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가지고서 내가 정말로 완전히 평상시에는 괜찮죠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좀 다른 것도 필요하고 오히려 PBR이 조금은 부차적인 게 돼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특히나 IFRS 제도가 우리도 또 도입이 되면서 2012, 2012년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하고 지금하고 장부가치 대비해서의 평가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더블 카운팅도 많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솔직히 지금도 말씀드릴 때에는 그거는 조금 이제 참고로 보고 있고 다른 요소들이 그래서 좀 더 본다 그런 얘기를 더 드리기는 합니다 밸류에이션은 좀 어떤 걸 많이 보세요? 전 제일 좋아하는 게 그래서 절대가치 평가이고 DCF를 제일 좋아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동아리라 했었어요 주식 동아리를 했는데 거기에서 DCF를 해가지고 하니까 오직 아는 기업들이 다 두 배가 나오더라고요 목표 주가가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이제 아니면 세션 할 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가치평가 DCF 가치평가도 사실 변수들을 조금 조정해도 많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억울하니까 이제 스프레드 시트를 펼쳐놓고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을 그대로 넣어보시라 그래도 싸다 막 이런 거를 했었는데 나중에 진짜 반등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로 혼돈스러울 땐 또 절대가치라는 게 중요하겠구나 해서 저한테는 이제 원래 보통 초창기에 투자할 때 그 강렬한 경험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좀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DCF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성하는 항목들 최상위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해가지고 하면 그걸로 표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한국의 대형주들 중에서 정말로 근사한 좀 그런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가치평가법에 기반해서 평가를 해보면 그냥 단순히 PER, PBR이 아니고 그래도 싸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을 통해서 산출해낸 방식으로 이 정도면은 소위 말하는 안전 마진 여기서 혹시 유기가 와서 더 빠지더라도 여기서는 한번 버텨볼 만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했으니까 조금 그럼 만약에 이 전망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보면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중국에서 PPI가 낮아졌고 위아나가 약해졌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 라는 이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만 그런 거 아닌가 다른 나라는 어쩌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환경은 강달러 환경이라든지 다른 신흥국 지역에서의 수요 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겠다 근데 다른 나라는 특히 유럽이나 이런 지역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미국에서 안정이 나타나면 그 자체로 금융 긴축적인 환경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째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얕은 침체 침체인지 아닌지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글로벌에서 가장 체력이 좋은 나라이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인플레라는 파고를 넘어가는 경우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 이외의 나라들은 아주 전형적으로 침체를 좀 강하게 맞으면서 이 인플레를 사실 침체 그 자체가 굉장히 디플레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로 이 높은 인플레를 극복해서 나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대비해서 먼저 빠지고 더 오래 빠지고 이런 것들은 그 정도로 경제 체력이 약함을 이미 반영한 거고 사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도 인플레들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미국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고 얘네들은 이렇게 푹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다른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주가에는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경제 지표 중에 선행 지표이고 그러면 우리가 떨어질 때도 그래서 미국보다 먼저 고점 찍고 떨어졌고 더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과거에 침체에 왔을 때 보면 항상 그랬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먼저 고점 찍고 먼저 빠지고 더 빠졌다가 그 이후에는 또 반등은 빠르게 나타나는 왜냐하면 민감하니까 기대가 미리 반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과거와 똑같은 모습을 한국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지만 주가가 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약간 저의 걱정이긴 한데 우리가 위기의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누구도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가 안 온다 이건 아니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쪽의 주장은 은행들의 건전성을 봐라 인 것 같아요 은행들의 건전성을 보면 이거 위기는 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고민하는 거는 2008년 위기 때는 은행이 문제여서 그랬지만 그때 은행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상당 부분 비은행 즉 펀드들이 많이 가져온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스타트업이 있다 보니까 더 체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pf 그리고 이제 비유동성 자산이라고 하죠 특히 대체 자산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밸류가 까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어요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정말로 금융 긴축 환경이 확 펼쳐지니까는 툭툭툭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국에서도 ldi 문제가 있었고 한국도 레고랜드 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결국은 이게 뭐 금융 긴축 때문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규제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대단히 높은 레버리지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부의 부채를 가지기가 어려워졌어요 물론 이제 보증이라는 지급 보증이라는 것은 그것은 장부에 잡히지 않는 부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총합을 해서 정부에서는 각각에 맞게 뭐 가령 예를 들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지급 보증을 자기 자본 넘어서게는 질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 외 부채라는 말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재무제표에다가 이거 말고 딴 데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어떤 것이냐 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pf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10년 전에도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2008년 9년도에는 우리가 새로운 거 정말 이게 뭐지라고 싶은 아주 거기에 능통한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문제 때문에 발단이 됐다면 지금은 또 그런 성격도 아니어서 물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가는 잘못된 투자도 분명히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시스템 리스크를 이끌 정도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정부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이거는 소위 전체적인 금액이나 각은 나오는 다만 그걸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조금은 진통이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진짜로 시스템 리스크는 모르니까 시스템 리스크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뭐 다 드러나겠냐 하시는데 그랬을 때는 가격 측면에서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것이 만약 1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저도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30%가 빠졌는데 미국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S&P500을 지난 100년을 놓고 보게 되면요 증시가 40% 이상 빠졌던 시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들마다 그 시기 때마다 딱 40% 빠진 날에 지금은 뭐 S&P500이 한 28% 빠지고 반등을 했는데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한 10% 이상 빠져서 40을 찍는다 만약 하게 되면 40%가 빠졌을 때에 그 순간에 매수를 하고 1년을 기다리면 딱 한 번 빼고는 전부 수익이 났습니다 그게 대공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값을 따졌을 때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아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기대값을 따졌을 때 단 한 번 일어났었던 안 좋았던 경우를 제외하면 상방으로 했을 때 기대감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금융위기 이런 게 아니고 대공황 때만 아니라면 벌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감내할 수 있는 돈이라면 지금부터는 사들어가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을 내시면 안 되는 거죠 빚을 냈다가 40% 빠져도 거기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50까지도 갔다 오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분관에서는 또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평정심을 도대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못 찾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만 아니다라고 하면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도 가격 측면에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 이것도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만약에 86번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작년 연말부터 조심해서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조금씩 사들어갔나 하는 게 너무 좋은 조언이 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있어서 너무 손실이 큰 상황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사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제일 많은 분들이실 텐데 이미 사실 주식이 있으면 여기에서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오히려 그 손실은 만약에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주식시장에 크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진짜로 주식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손실을 확정짓고 다 나가버리고 안 보시게 되는 경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사실 또 고생하고 또 그런 걱정을 안겨다 줬던 만큼 오를 때에는 또 이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오를 때마다 조금 조금씩 현금을 늘려가셔서 사실 마음에 안식을 얻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마음이 편안할 때 주식은 더 잘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뭐 다 빼겠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 이번에는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너무 손실이 많이 나서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 다시는 안 해 하시진 말아간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뭐 주가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손실이 났다라는 이유로 떠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표정에서 오는 진짜 간곡한 그런 부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요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가 1980년 1월 달에 코스피가 1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케이거로 했었을 때 한 6에서 7% 정도를 안겨다 주는 자산이에요 배당이나 이런 거 다 제외를 하고서요 그래서 그 자체가 뭐 요즘에 이제 예금금리가 많이 높은데 이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예금금리가 그것을 압도할 정도로 더 넘어가지 않는 한에는 사실 우리가 확률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주식이 그 정도의 평균적인 과거에 우리가 그 사이에 희노이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겪었을 텐데 여러 차례 그 정도를 안겨다 주는 자산이니까 기대값을 그 정도로 놓고 보시면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반등을 하는데 뭘 이제 주도주가 뭐가 될 것 같느냐 그렇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얘기했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코스톨라니도 본인 책에 그런 질문 많이 받았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그런 거죠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진 걸 사야 되나요 적게 빠진 걸 사야 되나요 아니면은 가치주의 사야 되나요 성장주의 사야 되나요 그럴 때는 질문이 중요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섞어서 사라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빡 터지셨어요 피디님 근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빠졌다고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반등을 할 때 어차피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거니까요 출발점이 다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이제 하나를 내가 딱 골라서 집중해야지 엄청 잘 볼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많이 빠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건 시장이 싸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적절히 나눠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적절히 나눠서라고 말씀을 드려도 다 본인 선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좀 더 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난 좀 별로인데 싶더라도 좀 나눠가지고서 특히나 그래도 그중에서 그나마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좀 최근에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대형주들이 어떤 섹터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매도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나라 제도가 조금 불균형적으로 있었어요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만 공매도가 되고 나머지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었죠 물론 뭐 다른 길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형주만 공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금 예예 근데 사실상은 대형주 위주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보셨을 때 대형주 지수 자체가 중소형주 대비해가지고서 좀 퍼포먼스가 열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반등을 한다 뭐 여기다가 환 매력까지 느껴가지고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온다 기관 투자자도 드디어 좀 주식을 살 것 같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물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일단 대형주부터 사게 될 공산이 크고 특히나 이번에는 수급 측면에서 대형주가 조금 손해받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따졌을 때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굳이 그중에서도 한다면은 난 좀 더 자세한 대답을 원해라고 하신다면 그 중에서 각 섹터 내에서 일단은 1등 동목을 고르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빠져 있을 때 1등이 2등하고 내가 왜 1등인지 알려주겠어 라고 경쟁력 벽차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1등이거나 아니면은 1등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2등이나 3등 뭐 그런 정도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상위주를 사면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그 상위주를 산다는 것이 1등주를 산다는 의미이고 보통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는 1등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2등이 2등이었던 이유가 있는데 2등이 2등이었던 이유 때문에 1등이랑 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가 끝난 이후에는 1등이 좀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노려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음 대용주를 사는 것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더 억울하게 빠진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까지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지수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종목을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그리고 이제 나는 종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지금의 시기는 일단 지수를 투자하기에도 충분히 편안한 시기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본인이 좀 스스로 솔직하게 자기 성향에 맞게 고민을 해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향 자체가 지수 투자에 맞으시는 분이 있고요 개별 종목 투자 맞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고민이 필요하시겠지만 지금은 뭐 지수 투자도 분명히 사실 지수라는 게 대용적으로 구성된 거니까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수 투자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 뭐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는 또 처음이셔 가지고 아 예예 처음 인사 드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잘 내용이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좀 자주 인사 드릴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어쨌든 86번가 님께서 비콜을 해 주셨으니까 이 콜이 잘 맞았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투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